이연수한테 손대지 말아요 감독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원안으로만 치정으로만 돌아가자는 이연수한테 손대지 말아요 어쩌자고 다 까발리자는 거야? 지금까지 사고 자살로 실컷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살인사건으로 틀어버리면 너도 죽고 나도 죽진 거 아니야? 마무리를... 변명 필요없어 당분간 잠수타 절대로 함부로 그쪽 손대지 말고 놀지마 알았어? 네 변명 필요없어 enf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